아멘 시편 1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루의 삶을 사는 기도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의한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진 이 복보다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의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원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또 뿔이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하면서요 말씀 묵상에서부터 하루를 일깨우고 또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또 온종일토록의 생활 가운데서도 또 갑자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또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가 글소라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받는 또 매시간 받는 강단 메시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읽는 말씀 속에서 또 어떤 급한 상황 가운데서 붙잡는 말씀 그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가 글소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발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 묵상과 치유의 응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든 시작은 말씀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묵상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상처난 문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4등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힘과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 기도는 예수님께서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른 기도인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요 정말 언약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선택이나 또 결정이나 판단 여기에 바른 응답과 또 바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언약이 살아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바른 결정과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바른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10편 1편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요 말씀 묵상 가운데 생활하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문제의 응답과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이 기도를 들여야 되는데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을 하면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는요 글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글서의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는 성령과 능력입니다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성령님은 이미 내가 예술서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24시간 의식을 하면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24시간 성령을 누리는 성령과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는 시내가의 신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온종일토록의 삶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응답과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